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이는 그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로스는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로스 자기가 동생 빌리베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던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밀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로스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로스와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가 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되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의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의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여졌음 이러라.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된 자를 침상죄로 메고 나와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제자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따르면 명성과 불을 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고향에서 또 친척들에게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세례이완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도 그렇고 또 제자들이 파송하실 때 어디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면서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그 일을 당하셨고 세례이완도 그랬고 또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고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삶으로 제자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닥치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을 특별히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파송하시면서 한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줬습니다. 얘들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었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테니까 나만 믿고 그저 가렴 이렇게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여행만 가더라도 우리에게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더욱이 보금을 전하는 보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일들을 수많이 겪게 될 것이니까 더 많이 준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하게 필요한 재정을 또 어느 정도는 준비해가고 또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 반대의 말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희가 잘 생각해서 필요한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준비해서 가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불안에 떨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 아이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러져서 풍성히 그 간식을 먹고 있는데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거 다 먹고 나면 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더 먹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고 간식 달라고 하면 간식 주는 아빠, 엄마가 있고 눈앞에 이렇게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한데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먹을 걸 먹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하거나 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은 지금 겪게 될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삼가오는데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 시험과 환란을 이길 수 있나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나요? 그때 어떤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환란이 다쳤을 때 그것이 이겨낼 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이것이 이제 삶의 터전을 떠나서 광야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다 공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봐라. 훈련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재정이 풍족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습니다. 살고 시작하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선화목자교회 인턴 전도사로 살고 시작하면서 그 첫 해에 그 마음을 주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사랑주일, 지금 주일이었던 건축헌건 기도회 밤에 참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약정기도 하는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전부를 드려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존임만 믿고 신뢰하며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사육하고 싶다라는 가위망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줬더니 아내가 바로 동의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생각한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정확한 금액을 적지 못하고 땡땡여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적게 적었어도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었고 그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약정한 금액을 연말에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제 믿음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분명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때마다 경험하게 하셨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특권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그 짐을 어렵게 짊어지고 사시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한 번 제대로 예수 그리스를 믿어보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분명한 삶을 경험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이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제자의 특권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순종과 헌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고 내 것을 희생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밀환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특별하게 초대하시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라는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또 오늘 오병이여 말씀 30절부터 44절 말씀에 기록된 이 오병이여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오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이때에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은 없고 이들을 이제 마을로 흩어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제자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문하며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대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성경에서 물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 유대의 민족도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리키는 표현이 이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본 사람들이 평편히 버젓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보였고 이들에게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듯 선한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알아보고 이르되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 보금에는 그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에 기록한 요한 보금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기록하여 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에 또 한 소년이 반응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없었으셔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것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특별한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드레도 그렇고 그 소년도 그렇고 그 평생 그 일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됐을까요?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 소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 작은 물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신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안드레도 그 소년도 평생 이 오병이요의 사건의 이야기만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아마 그 이야기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생생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아. 내가 그 일을 경험했어. 내가 그 물고기와 떡을 들인 사람이라니까? 하면서 살아있는 간증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안드레도 그렇고 그 소년도 그렇고 그 순종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그 기쁨과 간격이 그만큼 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이 먹일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신 것 이것은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죄의를 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반응할지 안할지 순종할지 안할지 헌신할지 안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짊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특별하게 초청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부르심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과 헌신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해서 생생한 수많은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생활을 할 때 그때 제가 섬기던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성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 해에 캄보디아 성교를 갔는데 성교사님이 저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재정을 모아서 캄보디아에 교회 하나를 채우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의 구조가 교회에서 예산에 타 쓰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헌금하는 것도 다 교회 재정으로 흘러가고 청년들이 청년부를 운영하는 모든 피로를 청년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직접 벌어서 써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재정도 수익사업을 해서 진행해서 빠듯빠듯하게 재정을 세워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재정을 따로 모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음이 모아져서 순종하기로 했지만 1년간 그 헌금과 재정을 모으는 것이 과정이 쉽지 않아서 때로는 포기해되나 또 그 일 가운데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필요한 재정을 다 채울 수 있게 허락하시고 1년이 지난 후에 캄보디아에 다시 가서 저희가 헌금으로 세운 그 건물을 건축이 완성되고 봉원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결코 우리의 수구를 요청하신 것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저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청하실 때 제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 일을 통해서 또 주님이 역사의 현장에 나를 특별히 초청하시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저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그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현장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때 먼저 8조의가 9조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번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내 인생에 책임져야지 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갑갑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싱리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나님 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말씀하신 것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인생에 책임질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하나님 깜깜한 문제의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둘러싸인다 있으라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탐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안에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38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네 알아보고 이르되 이 순종을 드렸던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드렸던 거린 소년과 같이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기쁨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특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오병이어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우리가 주님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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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